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네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군무원 이론 완성 강의가 되겠고요. 지난 1, 2, 3강을 통해 언어와 국어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강좌 중에서 가장 쉽고 무난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국어의 특성, 바로 지난 3강에 했었던 의문적, 어휘적, 통사적 특징을 세분화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든 영역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이 이론이 4강에도 나옵니다. 또 다음에도 또 이어집니다. 의문의 변동에도 그러니까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4강이고요. 4강은 제2장으로 들어가서 말, 소리, 의문론입니다. 역시 의문이라는 정의 기억하시죠? 소리의 최소단이라고 했었는데요. 여기에 의문부터 시작을 하면서 음성, 의문, 음절의 개념부터 그리고 역시 의문의 종류와 함께 오늘 국어의 의문 아주 중요합니다. 자음체계, 모음체계로 이제 4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의문이 무엇이냐? 소리의 최소단이. 의문이 무엇이라고요? 소리의 최소단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각각의 개념들, 음성, 의문, 음절 등을 알아보게 되고요. 음성은 사람의 소리라고 했죠.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을 무엇이라고요? 음향이라고 했습니다. 음성은 분절음이라고 했고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에 이미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음운은 소리의 최소단이라고 했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의문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의문이 있고요. 앞에서 장단음. 그래서 눈에 눈이 들어가는, 말이 말을 하는, 밤에 밤을 먹는 것 같은 장단음도 일종의 의문이라고는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의문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5강으로 이어지는 의문의 변동에서 엄청 중요한데요. 의문의 개수는 표기로서가 아니라 발음으로서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국화, 그러면 국화의 표기는 기역, 우, 기역, 히읗, 와, 와 라는 걸 하나의 의문으로 주었던 건 사전 배열 순서에 배웠던 와, 외, 외, 워, 외, 위 이런 게 하나의 의문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표기상으로 보면 국화는 5개의 의문이 있지만 발음을 하면 구, 화라고 자음, 축약이 되면서 의문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표기상, 의문, 발음상, 의문 이렇게 보통 요즘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다시 한번 국화는 표기상 5개의 의문이고요. 발음상 4개의 의문이 있는데 의문의 개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음으로 정하게 되죠. 왜? 의문이 소리니까요. 자, 예를 들어 아기, 그러면 아기는 그러면 의문이 몇 개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첫소리의 이응은 의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첫소리의 이응은 의문으로서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아기의 의문은 총 3개가 되고요. 앙, 그러면 의문도 역시 2개. 첫소리의 이응은 의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기억하시죠? 집편전도. 만약 표기상으로 보면은 의문이 9개인데요. 발음으로 보니까 집편전 이렇게 축약이 되면서 의문이 8개가 되어서 하나가 줄어든다. 원래 의문의 변동에서 의문이 그대로 있냐, 개수가 그대로 있냐, 하나가 늘었느냐, 하나가 줄었느냐 이런 거 나올 때 축약이 되면서 하나가 줄었다. 이렇게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다시 의문은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했고요. 자, 음절은 뭐라고 했죠? 글자의 최소 단위. 어절은 띄어쓰기의 마디, 띄어쓰기의 최소 단위가 되고요. 어절의 절자가 마디 절자이니까요. 그래서 이음절로 쓰시오, 이어절로 쓰시오. 이런 거에서 어렸을 때는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었죠. 이음절은 두 글자, 이 어절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서 어절 단위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문의 종류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실 종류라는 말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언어의 종류도 있죠. 또는 국어의 종류라는 것도 있잖아요. 언어의 종류와 국어의 종류를 겹쳐서 형태상 종류 교착어 첨가어, 다시 개통상 종류 알타이오족, 문자상 종류 표문자라고 했듯이 지금 의문의 종류도 크게 두 가지의 종류, 부류, 분류,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분절 의문과 초분절 의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글자를 보면 음, 운이라는 글자 안에 두 글자가 지금 각각 나누어져 있을 때 이것을 음, 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시 얘를 운소라고 이야기해서 음, 운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음소라는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분절 의문이 되니까 다시 음소 안에 자음과 모음이 있는 거죠. 자음, 모음과 같은 것을 의문 또는 음소라고 이야기한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고요. 자, 보면 운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오듯이 초분절 의문, 나눌 수 없는 거, 비분절 의문,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초분절 또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소리의 길이 또는 장단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뭐도 있는 거예요? 소리의 고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강세, 뭐 이런 것도 원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대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우리 현대국어에는 소리의 장단, 말이 말을 한다. 밤에 밤을 먹는다. 눈에 눈이 들어갔다와 같이 장단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운에는 종류로는 두 가지, 분절 의문, 초분절 의문, 또는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또는 음소, 운소 이런 말들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른 말은 잘 아는데 음운, 그러면 음운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생들이 약간 헷갈려고요. 설명이 잘 안 나옵니다. 음운은 소리의 최소 단위,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이렇게 명칭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볼게요.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여전히 개념, 우리가 언어란 뜻이 있는 음성이다의 언어의 개념을 했던 것처럼 개념에 대한 이론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역시 1번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소리의 강약이나 고조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어때요? 다시 소리의 강약이나 고조는 자음 모음처럼 분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의문이라고 할 수 없다? 아니죠. 무슨 의문이라고 했다고요? 분절되지 않은 비분절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초분절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의문의 하나인 거죠. 분절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의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음 모음은 분절 의문. 하지만 비분절 의문에는 현대 국어에 남아있는 것은 길이 장단, 하지만 고조, 강약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의 비분절 의문에 해당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1번이고요. 굳이 고친다면 정답 1번을 준 다음에 이렇게 고칠 수는 있겠어요. 소리의 강약이나 고조 등은 분절되지 않지만 분절 의문에 덧붙여 실현되면서도 의미 분화의 기능이 있으므로 의문에 해당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의문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 최소 대립상을 통해 한 언어의 의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서 우리가 멋과 맛의 차이, 예를 들어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면 맛과 멋은 뭐가 다른 거라고 했었죠? 의문이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아와 어가 다른 거죠. 음상의 차이에 의한 어감의 차이, 동시에 의미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의문이 바로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가 어와 아 때문에, 아와 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최소 대립상이라는 게 이런 걸 말해요. 어, 아, 오, 우, 아니면 빙빙, 빙빙, 빙빙 이런 거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의문에 의해서 의미의 차이, 떠감의 차이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의문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의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억하시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리을, 랄이라고 하는 것이 R, A, L로 영어로는 쓰는데 우리는 같은 리을로 그냥 간주하게 된다. 원래는 변이음, 음이 미세하게 다른 거고요. 국 이런 거 하면 어때요? 영어로 쓰면 국이라는 건 어떻게 했어요? G, U, K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발음기호에 따른 국이거든요. 밥 그러면 어떻게 쓰죠? 밥이라는 것도 P, A, P 외국인들에게 이걸 소리 내보라고 하면 뭐라고 읽겠어요? 밥, 국은 국, 이렇게 소리 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변이음과 상관없이 같은 음으로 간주하는 게 국어의 의문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미세한 의문상의 차이는 존재할 거고요. 4번도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기억이라고 의문을 했지만 이것은 진짜로 어떻게 딱 기억이라고 소리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약속으로 만들어낸 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문제에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절음음과 비분절음음으로 나눈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반갑게 우리가 복습하면서 결국은 다시 우리가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습을 2번 이상 하면은 이제 확실히 내 것이 돼야 돼요. 자, 국어의 의문의 개수 40개였어요. 자음 19개, 모음 21개, 단모음 10개로 많은 표현이라고 했고요. 이중 모음은 11개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 이제 우리는 자음체계와 모음체계, 지금부터 딱 정말 한 30분만 하면 좋은 표인데요. 표인데요. 이게 평생 갑니다. 잘 외워두세요. 자, 자음도 체계가 있고 모음도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언어의 체계를 선택관계, 통합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체계와 구조로 나누었는데요. 체계는 선택관계였어요. 자, 이때 자음체계입니다. 어떤 자음을 선택할지. 자음은 19개의 개수인데요. 자음을 다른 말로 닷소리라고 합니다. 닷소리라는 것은 어딘가 닿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기억이라는 소리 한번 내보실래요? 기억 어때요? 입안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기억 어때요? 아니면 그라고 하셔도 돼요. 그, 그, 뭔가 입안에 닿잖아요. 혀도 닿고 천장도 닿고 그렇잖아요. 니은 해보세요. 니은 아니면 느, 뭔가 치아를 지금 닿잖아요. 그래서 닿아서 나온 소리, 닷소리. 참고로 뒤에 모음은 홀소리라고 해요. 모음은 혼자 나와요. 닿지 않아요. 아, 야, 어, 요 이렇게 닿지 않고 입만 벌리면 나오는 게 모음입니다. 따라서 다음은, 자음은 닿소리라고 하면서 어딘가에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장애음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모음은 비장애음. 이게 다 명칭을 조금씩 바꾸면서 시험 문제로 활용이 되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저는 6 곱하기 6표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옆에도 한번 써볼게요. 정사각형 6 곱하기 6을 바둑판처럼 만들어봅시다. 제가 네모를 치는 것도 이것도 실력이니까 제가 한번 쳐볼게요. 정사각형으로 보이나요? 그 다음에 열 십자 가운데 주세요. 그 다음에 세 줄로 나누고, 세 줄로 나누어 여섯 줄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칸으로도 역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세 칸, 세 칸으로 나누었더니 이게 6 곱하기 6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줄만 하면 외우면 돼요. 자음 체계입니다. 그리고 옆에 살짝 하나를 뺐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음 체계의 시작입니다. 모든 지표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가 기준입니다. 기준.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이에요.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내는 방법. 어려운 말로는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군무원 좋아하는 문제 방식이에요. 자, 이제 위치를 알기 위해서 역시 여기다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사람의 옆모습, 일종의 개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고 한번 합시다. 사람은 좀 괴물같이 그렸네요. 자,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 입술 소리, 두 번째 혀끝 소리, 세 번째 샘 입천장 소리, 네 번째 여린 입천장 소리, 다섯 번째 목청 소리라는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림만 가지고도 시험에 출제되더라는 거예요. 자, 역시 옆모습이 이제 조금 더 보이네요. 자, 첫 번째 어디서부터? 입술 소리, 혀끝 소리, 거센 입천장 줄여서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그러니까 입천장은 두 개잖아요. 우리가 영어에 L과 R 발음 한번 해볼까요? L 하면 닿는 데가 어디예요? 거센 입천장이에요. 얼, 혀를 말잖아요. 얼 하면 이게 4번 자리에 들어가는 여린 입천장이죠. 마지막은 목청 소리, 목구멍 소리라고 하는데 이 순서대로 소리나는 위치, 소리내는 위치, 조음 위치 이렇게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그대로 이어집니다. 입술, 혀끝, 거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라고 말이죠. 이게 살짝 어려우려면 그림과 함께 한자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한자어 보이나요? 입술 소리, 입술 순자의 양순음입니다. 혀끝 소리, 치조음, 혀끝자 이게 구유, 조자인데요. 말 구유 할 때 쓰는 그래서 치아를 건드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혀끝이 치아를 건드려서 치조음 또는 설탄음, 설탄음이라는 게 혀설자, 끝단자거든요. 보통 시험에는 치조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는 거센 입천장, 경구개음, 여린 입천장, 연구개음, 목구멍 소리, 목청 소리, 후두음. 우리가 목이 아프면 병원 어디가요? 입이 인 훅과 가면 꼭 후두염이다 이런 말 합니다. 목구멍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자어까지도 시험에 나오니까 두 가지 같이 기억하시는데 출발은 입술, 혀끝, 거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외우신 거 맞죠? 자, 이제 두 번째 소리되는 방법에 따라서고요. 이 방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파파찰찰이라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파파찰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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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찰찰? 어쨌든 파파찰찰. 자, 이때 파파라고 제가 외우게 하는 것은 파열음, 파찰음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삼중체계 이야기 했었잖아요. 국어는 대체로 파열음 계열이 삼중체계다. 막았다 터지는 소리, 파열음입니다. 막았다 터지면서 동시에 스치는 소리가 교집합인 파찰음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마찰음 기억하시죠? 스치는 소리, 마찰되는 소리니까 스치는 소리, 다른 말로 빗기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중체계라고 했습니다. 마찰음이 삼중체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 교집합 제가 두 가지를 넣었는데요. 파열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막았다 터지는 음파음파, 마찰음은 스치는 소리. 그럼 파찰음은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막았다 터지면서 동시에 스치는 소리. 교집합이니까 일종의 막았다 터지면서 동시에 스치는 소리. 다시 한번 즈즈츠, 즈즈츠가 파찰음, 유일한 파찰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요. 파파찰찰까지 한 후 비음, 유음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네모를 하나 살짝 옆으로 따로 뺐던 울림소리, 안울림소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비음과 유음이라는 명칭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외우는 힌트가 이 안에 다 있는데요. 입술소리에서는 비읍을 봐주세요. 입술소리에 뭐가 보여요? 비읍. 그래서 비읍 계열이에요. 비읍 계열의 삼중체계라는 것은 비읍, 쌍비읍, 피읍이 되겠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말이죠. 또 비읍 안에 뭐가 있어요? 그럼 비읍 안에 미음이 있다. 미음인 비음과 유음을 따로 뺐어요. 미음은 밑으로 일단 내려볼게요. 자, 입술소리 끝났잖아요. 두 번째, 혀끝소리 글자 안에 보세요. 답이 있어요. 티읍 계열이 있습니다. 티읍 계열. 티읍 계열이라는 것은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원래 예사소리면은 디귿이잖아요. 디귿, 쌍디귿, 티읍. 이 세 가지가 혀끝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또 디귿 안에 뭐가 있어요? 니은이죠. 니은을 합치면 뭐가 돼요? 리을이 되죠. 그래서 니은, 리을도 역시 밑으로 뺀 울림소리 계열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 더, 뭐 이렇게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시옷상 시옷도 혀끝 소리라고 추가로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니은을 외우기 쉬운 거는 사실은 스 라는 소리가 혀끝에서 나오잖아요. 스, 스. 영어 우리가 단어 외울 때 베드룸, 베쓰룸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래서 침대냐, 목욕탕이냐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베드룸, 베쓰룸 둘 다 공통점은 혀끝을 건드리고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귿도, 시옷도 모두 혀끝 소리. 다시 치조음, 설단음이 됩니다. 자, 거센 입천장 소리. 이 글자 안에서 한 번만 찾을까요? 있네요. 바로 지읒, 치읒 계열. 지읒, 치읒 계열의 유일한 파, 차름이면서 거센 입천장 소리가 됩니다. 됐죠? 자, 여린 입천장 소리. 글자 안에 작은 힌트 찾았어요. 이응 말이에요. 이응이 여기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응. 물론 입천장에 지읒, 치읒, 헷갈리면 안 돼요. 거센 입천장 지읒, 치의시고요. 그러나 또 이응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딱 하나 기억 계열도 여린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여린 입천장 소리의 기억. 바로 그 라는 소리 한 번만 내보세요. 그, 그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여린 입천장에서 기억 한번 해보세요. 기억 어디서 나와요? 여기 4번 자리에서 나오죠. 기억 됐죠? 그래서 여린 입천장에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목청 소리. 이것을 한자로 해볼까요? 아까 후두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두음에 히읗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국어에서 히읗은 예사 소리도 아니고, 된 소리도 아니고, 거센 소리도 아닙니다. 예전에 히읗을 거센 소리 계열로 볼 때도 있었는데요. 거센 소리는 딱 4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푸트, 크츠, 푸트, 크츠. 알겠죠? 히읗은 그냥 따로 이렇게 빈칸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서는 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소리내는 방법 한번 갑시다. 자, 방법 아까 비슷하게 했는데요. 막았다 터지는 소리의 총 3가지의 9개가 되는 거예요. 삼중체계니까. 자, 아까처럼 음파음파하듯이 숨을 막았다 터뜨리는 게 파열이라고 했잖아요. 그, 드, 부 이런 걸 파열음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파열음인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 중 막았다가 터뜨리는 소리는. 그럼 막았다가 터뜨리는 게 뭐지? 이러면 안 돼요. 파열음이라는 겁니다. 자, 파찰음 교집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막았다 터지며 동시에 스치는 즈츠츠 이렇게. 마찰음 시옷 계열의 이중체계가 있는가 하면 히읗까지 포함해서 마찰음이 돼요. 스치듯이 소리 내볼까요? 스, 스치니까 시옷. 스, 스치니까 스. 스치듯이 흐. 흐, 흐. 알겠죠? 이것도 마찰음입니다. 스, 스, 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개수는 마찰음이 몇 개? 세 개. 스, 스, 흐. 세 개. 그러나 이것을 삼중체계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찰음은 스, 스, 흐의 삼중체계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삼중체계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를 이야기하니까요. 마찰음은 이중체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자, 이제 딱 하나. 저거 비음, 유음 포함해서 이제 울림소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뒤에 칠판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우리 국어의 의문에는 다시 범죄에 따라서 소리가 울리느냐 안 울리느냐. 이것도 소리 내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울림소리가 있고요. 안 울림소리라는 게 있어요. 울림소리라는 것은 성대를 울리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성대를 울리는 소리, 유성음. 안 울림소리라는 것은 성대를 울리지 않기 때문에 무성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모음이 다 울림소리라는 가벼운 지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다시 모음은 모두 울림소리. 뭘 울린다고요? 성대를. 모음 한번 해볼까요? 아, 어, 오, 우, 으. 어때요? 목욕탕 소리잖아요. 소리가 울립니다.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 그럼 우리가 모음이 아까 우리 개수가 몇 개라고 했죠? 의문상에서 21개라고 했잖아요. 자음은 19개, 모음은 21개, 의문이 40개.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다. 어때요? 이거 하나는 되죠? 자, 두 번째, 자음 중에서 울림소리가 4개가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음의 울림소리는 4개. 자음의 울림소리는 4개. 그것을 ㄴ, ㄹ, ㅁ, ㅇ으로 외우면 돼요. 다시 합시다. 자음의 울림소리는 뭐가 있어요? ㄴ, ㄹ, ㅁ, ㅁ. ㄴ, ㄹ, ㅁ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발음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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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좀 불편해서 이걸 어떻게 암기할까 하다가 저는 나라마음이라고 학생들에게 암기하게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라마음. 엄청 쉽잖아요. 나라마음. 나라마음이 뭐라고요? 울림소리라는 거예요. 자음의 울림소리. 나머지는 모두 안울림소리가 되겠죠? 자음의 15개가 될 거잖아요. 자음은 19개라고 했으니까 19개에서 4개를 빼면 15개가 되니까 자음에는 울림소리의 차이가 생깁니다. 따라서 목욕탕 소리처럼 느, 르, ㅁ, ㅁ, ㅁ 이렇게 우리가 성대를 울려가면서 나라마음을 외우시면 좋아요. 나라마음, 나라마음. 저는 나라마음이라고 했더니 어떤 선생님들은 보니까 노란 양말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고요. 노란 무, 근데 무가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마누라야, 이만우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나라마음이 제일 좋아요. 왜? 이게 뭐 자음의 순서와도 일치하잖아요. 나라마음 알겠죠? 울림소리는 나라마음. 나라마음은 ㄴ, ㄹ, ㅁ, ㅇ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나라마음을 다시 나누다 보니까 비음과 유음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유음 했잖아요. 국어는 유음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않다. 온이 ㄹ밖에 없고 ㄹ을 흐를 유자. 내 몸에 흐를 유에 진짜 흐르는 느낌의 이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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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유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음은 몇 개겠어요? 세 개겠죠. 나라마음에서 유음을 뺀 세 개. 그랬더니 ㄴ, ㅁ, ㅇ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외울 수 있어요. 나라마음, 나라마음, 나라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오늘 수업 통틀어서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도 괜찮고요. 나라마음이라는 걸 외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표를 보니까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표가 지금 보이고요. 울림소리는 뭐가 있다고요? 나라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마음 보이죠? 그중에 비음은 숫자로는 3개, 유음은 숫자로는 1개가 된 거예요. 유음은 내 몸에 흐를 류, 유음이 맨 바닥에 있듯이 물결치는 느낌으로 외우시면, 왜냐하면 종종 유음과 비음의 위치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비음이 1개, 유음이 3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비음은 코에서 나오는 소리. 감기 걸리면 자주 나오는 소리. 니은, 미음, 미음. 안녕하세요. 코막힌 사람들 못해요. 안녕하세요를 코막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녕한갱용.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녕한갱용. 왜? 코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미음, 미음이 비음이고요. 흐르는 소리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어디서도 많이 나오냐면 울림소리를 이용한 음악적 효과, 유음을 사용한 음악적 효과, 바로 청산별곡 고려소교에 나오는 얄리얄리얄라형, 얄라리얄라에 리을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런 말이 시험에 유음의 사용으로 나오거든요. 나라마음, 비음과 유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표에 대한 모든 설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빈칸으로 제가 처리해서 외우게도 할 건데요. 빈칸 이전에 아까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는 소리나는 위치와 관련된 그림이 나오죠. 자,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1, 2, 3, 4, 5 번호가 보이시나요? 자, 첫 번째 1번은 뭐라고 했다고요? 입술소리. 입술소리를 한자어로 양순음. 두 번째, 혀끝소리. 혀끝소리는 설단음 또는 치조음. 시험에는 거의 치조음으로 나온다고 했고요. 세 번째, 경국의음. 네 번째, 연국의음. 거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마지막 5번이 여기 있네요. 목청소리, 후두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외우지 못했겠지만 입술소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읍이 있었죠. 비읍의 삼중체계와 비읍 안에 미음이 있고요. 혀끝소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혀끝 안에 티읍이 있었죠. 티읍의 삼중체계에 티읍 안에 니은, 니은을 합치면 리을, 그리고 시옷, 쌍시옷은 추가로 외우시면 되고요. 거센 입천장 소리의 딱 하나, 지읒, 치읒에 포함된 삼중체계의 지읒 계열이라는 거고요. 여린 입천장 소리의 이응 계열과 함께 기억을 여기서 외우라고 했어요. 기억이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 이렇게 말이죠. 기억을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목청소리는 한자어인 후두음을 통해서 히읗, 흐, 흐 소리가 딱 봐도 여기에서 나잖아요. 흐, 흐, 흐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리 나는 위치 그림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시험에도 보면은 4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것은 뭐 이렇게, 3번에서 나는 소리는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표를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로 이미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더 할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한자로도 바꿔서 이해하라고 했어요.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까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빈칸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랑은 아직도 이거 더 해야 돼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할 겁니다. 입술 소리 안에 비읍이 있어요. 비읍, 상비읍, 피읍. 비읍의 밑에 미음을 비음에다 적은 이유는 뭐예요? 나라 마음은 무조건 밑으로 빼야 되니까. 나라 마음은 무조건 밑으로요. 울림소리. 자, 혁끝 소리는 티읍 계열의 디귿, 쌍디귿, 티읍 삼중축에 디귿 안에 니은이, 니은에 리을을 적은 이유, 비음과 유음의 차이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시옷, 쌍시옷이 있었습니다. 시옷, 쌍시옷. 자, 거센 입천장 소리의 치읍이 어디에 들어가는다고요? 유일한 파찰음. 여기에 정 가운데 자리에 들어가는 위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찰음이면서 거센 입천장 소린 무조건 치읍 계열, 치읍 계열, 이게 삼중체계로 있습니다. 여린 입천장 소리의 이응이, 나라 마음이 여기에, 그리고 기역 계열의 삼중체계. 마지막 후두음인 목청 소리가, 히읗, 히읗, 흐 소리가 어디에? 마찰음의, 스스, 흐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제가 확인하는 것은 기호, 즉 음음만 남긴 채 각각의 어떤 명칭을 외우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혀끝, 거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다시 양순음, 그 다음에 거센 입자, 다시 혀끝 소리의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이. 여기에는 파파찰찰, 어떻게? 파혈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까지 와서 여기에 다 채워넣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장 좋은 암기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적지 않을 때 제일 암기가 잘 돼요. 다만 아무것도 안 적었지만 우리는 여기 빈칸이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사각형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물어도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다음 중 입술 소리이면서 파혈음인 것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음 중 입술 소리이면서 파혈음이라는 것은 여기네요. 기역, 쌍기역, 키읍입니다. 다음 중 입술 소리이면서 비음인 것은 하면 되겠죠. 다시 아니에요. 다시입니다. 다시 합시다. 우리 입술 소리이면서 파혈음. 입술 안에 비읍이잖아요. 비읍. 기억은 여기에 있으니까. 따라서 입술 소리에 비읍과 쌍비읍과 피읍과 비읍 안에 비음인 미음이 있었어요. 다음 중 혀끝 소리면서. 그러면 또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혀끝 소리면서 파혈음이라는 것은 혀끝 안에 티읍. 티읍의 삼중책에 디귿, 쌍디귿, 티읍. 혀끝 소리면서 비음. 혀끝 소리이면서 울림 소리인 리을이 유음으로 역시 존재해야 합니다. 혀끝 소리는 모두 울림 소리다? 안 되죠. 혀끝 소리는 모두 안 울림 소리도 아니죠. 울림 소리도 있고 안 울림 소리도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야 딱 하나 스스, 마찰음의 시옷, 쌍시옷도 있습니다. 거센 입천장 소리, 줄여서 센 입천장 소리. 다시 한자으로 경구개음도 딱 정가운데 여기 하나 비어있는 칸이 여기 있잖아요. 지읍, 쌍지읍, 치읍이 유일한 파찰음, 유일한 거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자, 여린 입천장 소리에 이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역계열의 삼중체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목청 소리 유일한 하나, 바로 후두음의 히읗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표로 만들어 보았더니 모두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다. 아까 우리 표에 들어있었던 위치 맞고요. 자, 반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면서 B인 것은 또는 C인 것은 이렇게 여러 개를 복합적인 문제로 주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냥 짧게 물어볼게요.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는 여린 입천장 소리고요. 아니면 막았다가 터지는 소리인데 예사 소리인 것은 이렇게 말하면 기역,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다시 여린 입천장 소리고요. 막았다가 터지는 파열음이면서 예사 소리라고 했습니다. 또는 말도 안 되지만 장애음인 것은, 비장애음인 것은 이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닷소리인 것은, 홀소리인 것은 이렇게도 나오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저랑 하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그게 아까 기초라고 했잖아요. 이걸 언제 외우고 있어요? 오늘 외우는 겁니다. 한 시간 동안 그만큼 하는 겁니다. 군무원 시험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018 소방직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자음에 대한 설명이다. 이 자음이 나타난 단어를 찾으면 예사 소리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예사 소리 기준으로 삼으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기역도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는 아까 우리 표에 의하면 비읍 계열 해도 되겠죠. 혀끝 소리 디귿 해도 되겠죠. 여린 입천장, 거센 입천장 소리도 있어요. 지읍 계열이 있겠죠. 여린 입천장 소리에 기역 계열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예사 소리입니다. 넓게 보면. 자, 막았다 터뜨리면 아는 소리 파열음이잖아요. 여러분, 개수로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파열음의 개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합쳐서 보니까 아홉 개였잖아요. 전체 아홉 개라는 것은 기역 계열, 디귿 계열, 비읍 계열. 알겠죠? 파, 차름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파, 차름, 지읒 계열 세 개도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여린 입천장 소리 반갑네요. 방금 우리 언급했던 그것. 이응 플러스 기역의 삼중체계가 되겠습니다. 총 네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세 번째만 합치더라도 여린 입천장에서의 예사 소리를 말하는 것은 기역 계열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은 키, 읍은 거센 소리고요. 쌍, 기역이라고 하는 건 된 소리고요. 이응은 예사 소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비음, 비음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나라 마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기역이 있는 자음을 찾아라. 이거네. 단어를 찾아야 하죠. 그랬더니 국밥에 여기에 기역도, 여기에 기역도 보입니다. 기역 자체는 역시 파열음, 파열음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모두 어울리는 것은 정답이 1번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군무원에 되게 적합한 문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음체계를 반드시 외워야 한다는 거예요. 6 곱하기 6표를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아까 얼뜻 보니까 여린 입천장에 나오는 이응도 지금 여기에 보이잖아요. 이응. 이응은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만에 그렇다고 이응은 파열음도 아닙니다. 이응은 예사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 해당이 되지 않는 것들. 자음들 여기에 많잖아요. 물론 비읍 같은 경우는 예사소리지만 그러나 비읍은 여린 입천장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죠. 아닌데 그런 자음이 하나라도, 하나라도 나타나는 것을 지금 찾아야 되니까 국밥에서 국에만, 국의 기역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옷도, 티의도, 역시 니음도, 이응도, 미음도, 니음도 이런 것들이 각각의 자음이기는 한데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자음책에 6 곱하기 6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칠판에 빈칸으로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숫자로 마지막 이야기하고 한번 넘어갈까요? 제가 아무것도 있으지 않을 겁니다. 다시 여러분, 입술 소리는 자음이 몇 개예요? 입술 소리는 자음이 몇 개? 네 개. 안 해도 돼요. 비읍 계열을 포함해서 말이에요. 자, 이제 혀끝 소리는 자음이 몇 개예요? 혀끝 소리. 머릿속에 막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일곱 개입니다. 총 일곱 개. 숫자 기억할 수 있겠어요? 혀끝 소리에 디귿 계열 세 개가 있고요. 니은, 니을 두 개이고요.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포함해서 총 일곱 개가 됩니다. 자, 다시 거센 입천장 소리 숫자 말할 수 있겠어요? 세 개. 여린 입천장 소리 숫자 말할 수 있어요? 네 개. 목청 소리는 한 개입니다. 히읗 한 개. 파열음 개수 한번 할까요?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아홉 개. 파찰음 교집합이에요. 딱 세 개. 하나밖에 없는 계열이라고 있잖아요. 지읒 계열 세 개. 자, 마찰음 개수로는 세 개인데 삼중체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시옷, 쌍시옷만 묶어 이중체계. 히읗은 그냥 따로 히읗인 거예요. 자, 이제 비음은 몇 개? 세 개. 나라 마음에서 리을을 뺀 세 개. 됐죠? 니은, 미음, 이응. 유음은 몇 개? 한 개. 울림 소리는 몇 개? 자음의 울림 소리는 네 개. 나라 마음. 모음의 울림 소리는 전부 다. 열 아홉 개입니다. 자음의 안 울림 소리는 열 다섯 개. 제가 지금 막, 막, 마구 하는 것 같지만 다 나름 여러분이 왜 오셨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표 꼭 혼자서 만들어 보시고 차근차근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음 체계는 이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울림 소리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울림 소리 중에 모든 모음은 울림 소리. 그러다 자음은 딱 네 개, 그 중에 유음은 리을 하나, 비음은 세 개가 되고요. 안 울림 소리는 나머지 자음 열 다섯 개입니다. 자, 최근에는 명칭을 자꾸 한자어 등을 통해 좀 어렵게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헷갈리게.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의 국어의 삼중체계라는 말을 썼는데요. 예사 소리를 평음이라고 합니다. 된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경음. 그래서 음운의 변동과 표준 발음의 경음화 현상이라고 해요. 경음화가 된다는 것은 된 소리 발음이 난다는 얘기죠. 아깐처럼 국, 밥 이렇게 발음이 나면 경음화, 된 소리입니다. 자, 격음이라는 게 요즘에 살짝 어렵게 나오던데요. 원래는 격할격자, 격동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격음을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왠지 기억의 어 계열이, 격음의 어 계열과 약간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거센 소리는 격음이에요. 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음과 좀 헷갈릴까 봐 경음은 된 소리, 거센 소리는 격음이라고 합니다. 집어도 여러분이 외울 수 있으니까요. 여전히 숫자부터 암기해야 될 다른 명칭들. 예사 소리, 한 번 더 평음, 된 소리는 경음, 그리고 거센 소리를 격음이라고 한다고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자음체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한 시간으로 인해서 자음체계 다 맞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 모음체계입니다. 자, 모음체계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혼자 나는 소리, 홀소리라고 했어요. 자, 반면 모음이 홀소리라면 자음은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닷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떤 것도 닿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비장애음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자음은 장애음이라고 했고요. 자, 모음체계 중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10단모음체계를 외우게 됩니다. 자음은 19개 표로 우리가 6 곱하기 6으로 지금 칠판에 표시를 해 놓은 거라면 모음은 10단모음체계라고 합시다. 뭐 19개를 우리가 21개를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10단모음체계도 제가 이제 그림을 한 번 그릴 텐데요. 이 그림이 살짝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옆으로 긴 직사각형입니다. 얘는 정사각형의 자음체계였잖아요. 옆으로 긴데 이것을 가운데 금을 하나 그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 금을 그어서 4줄로 만들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얘는 기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를 하나로 다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세 칸으로 나누긴 했는데 길이로 보면 여기는 좀 짧고요. 여기가 같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가 좀 어렵습니다. 기준이 두 개가 아니라 자음처럼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이다 보니까 여기에 가운데 여기에 하나 정도의 금을 그어서 세 개의 기준으로 나눈 후 여기를 다시 금을 그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시 둘로 양분하되 위에는 비워두게 된 겁니다. 좀 복잡하죠? 자,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옆으로 긴 직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기준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여기를 둘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기준이 세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운데 금이 들어가고 여기에서도 다시 양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 한 겁니다. 자, 다 하긴 했지만 이제 내용은 채워보겠습니다. 자, 모음 기준으로 십 단모음으로 우리는 단모음이 많은 편이라고 했는데요. 이중 모음과 단모음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단모음은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 또는 입술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중 모음은 입 모양이 변해요. 야, 여, 요, 유, 의 이렇게 우리가 사전 배열 때 일부 했던 거 있잖아요. 단모음, 이중 모음의 차이도 일단 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정총종, 다음 중 단모음이 아닌 것은 야에서 좀 고민하는, 야가 단모음인가? 야 안 변하는데 야 변하잖아요. 야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단모음 체계를 10개로 외우게 될 건데요. 그래서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10개를 외우고 가봅시다. 무조건 10개. 여러분은 이, 에, 에 라고 첫 번째 100번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에, 에.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에, 에 라는 게 뭐냐면요. 입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모음 삼각도, 모음 사각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혀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만은 입을 우리가 턱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턱을 잡고 한번 내려봅시다. 이, 에, 에. 어때요? 이, 에, 에. 그래서 이게 약간 추상적인 소리로 보이는 어, 이, 에와, 아, 이, 에. 이거 구별이 안 되잖아요. 턱을 더 내리세요. 어, 이, 에, 에는 중간에. 아, 이, 에는 턱을 더 내리면 돼요. 이, 에, 이, 에.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으, 어, 아. 이, 에, 의, 어, 아. 이, 에, 의, 어. 이 6개를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이, 에, 의, 어. 대신에 의, 어, 아도 뭔지 알겠죠? 턱을 내리는 거예요. 또 턱 잡아볼게요. 으, 어, 아. 됐죠? 턱이 내려오잖아요. 고, 중, 저라서 그래요. 혀의 높낮이가 결국 턱의 위치와 같아요. 이, 에, 의, 어. 이, 에, 의, 어. 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우, 오. 이것도 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 오인지, 오, 운지 나중에 헷갈려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럴 때 딱 턱을 잡으세요. 우, 오.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오, 우. 그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에, 에, 의, 어, 아, 우, 오. 하면 여러분 다 외운 거예요. 이, 에, 의, 어, 아, 우. 이, 에, 의, 어, 아, 우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니까 이, 우, 오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작대기 하나만 더 붙은 거죠. 위, 외입니다. 이, 에, 의, 어, 우, 오. 위, 외. 이, 에, 의, 어, 우, 오. 위, 외. 이, 에, 의, 어, 아, 우, 오, 위, 외. 됐죠. 개수로는 여섯 개를 먼저 외우고 네 개를 나중에 외웠는데 이 네 개가 결국은 우, 오 계열이에요. 우, 오, 위, 외. 됐죠. 그래서 이제 기준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준도 나름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혀, 혀, 입술입니다. 혀, 혀를 제가 먼저 말한 이유는 마치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음절수가 뒤에서 길어져야만 암기하기가 편. 앞을 길게 외우고 뒤를 짧게 외우는 것보다 앞에는 짧고 뒤가 긴 게 훨씬 더 외우기 좋거든요. 혀, 혀, 입술. 혀, 혀, 입술. 대신에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중저.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 후설. 전설이라는 것은 혀설자니까 혀가 앞에 있다는 거고요. 혀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 후설. 혀, 혀, 입술 됐어요.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평순, 원순. 이때는 평순이 먼저 나오고요. 원순이 뒤에 있습니다. 평순이라는 것은 입술이 평평하다는 거고요. 입술순자, 우리 양순음에서 했잖아요. 원순은 말 그대로 써클, 동그라미, 원을 그린다는 거예요. 입술이 동그랗게,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것을 원순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아까 외웠던 그것, 우, 오 밖에 없어요. 우, 오, 턱이 내려와야 돼요. 역시 거기에 작대기를 붙인 위, 외, 해도 입술이 둥근 거예요. 우, 오 계열이니까요. 자, 이제 저는 지우고 한 번 더 복습 한 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기준에 대한 빈칸이 지금 보입니다. 자, 제가 한 번 다 지워볼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절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같이 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첫 번째, 기준 세 가지 어떻게 했어요? 혀, 혀, 입술,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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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혀의 높낮이에 따라 고, 중, 저, 혀의 앞뒤에 따라 전, 설, 후, 설,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할만하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열 개를 턱 잡고 내리라고 했어요. 이, 에, 에, 의, 어, 아, 우, 오, 위, 외. 십 모음 체계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자, 역시 이제 기준을 남겨두고 글씨만 지웠어요. 이, 에, 에. 어, 이와 아, 이에를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 이에는 중 모음이고요. 아, 이에가 더 내려오는 느낌처럼. 아, 이에를 좀 더 길게 우리 한 번 내리면 더 좋을 거예요. 이, 에, 에입니다. 어, 이에는 중 모음. 아, 이에는 저모음이라고 했죠. 으, 어, 아, 우, 오, 위, 외. 사실 이 위, 외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단모음을 어떻게 정의 내렸다고요?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사실 두 가지는 살짝 예외예요. 위, 외는. 벌써 입 모양이 변하잖아요. 위 어때요? 의 변하죠. 왜 변하잖아요. 하지만 위, 외는 단모음으로 일단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위, 외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렇게는 돼 있을 뿐 다음 중 단모음이 아닌 것은 아까 할 때 말이죠. 이중모음인 것은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위, 외는 단모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열 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모두 지우더라도 이에, 의와, 우오, 위, 외. 이에, 의와, 우오, 위.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는 공부하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밥 먹을 때도, 아니면 집에 가서도, 아니면 누구와 대화할 때도 모든 대화를 이에, 의와, 우오, 위, 외로 대화를 하라. 예를 들어서 학교 갔다 왔어요. 오늘 공부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에, 의와, 우, 위. 너 잘 있었니? 이에, 의와, 우, 위. 막 이렇게.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입에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에, 의와, 우, 오, 위, 외. 끝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지워도 아까 우리가 자음체계, 모음체계 할 때 모음체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모든 것을 지워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이제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다음 중 고모음이면서 전설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인 것은 어때요? 벌써 이렇게 기준으로 물으면 저는 이를 이야기한 겁니다. 의와 아이에를 구별하면 모는 같고 모는 다른 거예요. 혀의 앞뒤도 똑같아요. 입술 모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혀의 높낮지만 달라요. 어이엔는 중모음, 아이엔는 저모음이 되니까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두 가지 기억하시죠? 위, 외예요, 외, 위예요. 턱 내리면 위, 외 이렇게 턱이 내려오게 되겠죠. 따라서 위, 왜를 구별하면서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개수 이야기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개수 이야기. 그러니까 고모음은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러면 몇 개예요? 네 개죠. 신모음 책에서 그렇습니다. 중모음은 몇 개예요? 네 개죠. 저모음은 몇 개예요? 두 개죠. 됐죠? 이에, 에, 에, 의, 아, 아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저모음도 있습니다. 전설모음이 모두 몇 개예요? 그러면 다섯 개. 후설모음이 몇 개예요? 다섯 개. 평순모음이 몇 개예요? 여섯 개. 원순모음이 몇 개예요? 네 개. 원순모음이 어떻게 네 개라고요? 우, 오, 위, 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 외우신 거. 장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서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왜 라는 단모음이지만 실제 발음을 하면 획기적. 입 모양을 고정 한번 시켜보실래요? 획기적. 획기적인 일이에요. 획기적. 입을 고정한 채. 사실 엄청 어색하지만 약속된 발음은 그게 원칙입니다. 획기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이중모음처럼 발음하기 위해 입을 두 번 변해야 된다는 거죠. 획기적인 일이에요. 우회. 즉 우회처럼 발음하게 되겠죠. 획기적인 일이에요. 우리 외삼촌 한번 해볼까요? 외삼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가. 외에서 뭐가 보여요? 단모음 외. 위, 외에 외가 보입니다. 자 발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중모음, 우회처럼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외삼촌이 아니라 외삼촌이 사실 현실적인 발음인데도 원칙과 허용으로 나누게 돼. 자 이게 위, 외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위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발음기호의 변화는 없어요. 위, 아래 이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위도 발음을 고정한 채 의 이래야 원칙이고요. 의 이렇게 벌어지는 게 허용이기는 한데 발음기호상으로는 다 위라고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위, 외에 허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또는 어이여와 아이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너를 뜻하는 내가 할까? 내가 할까? 내가 좋아? 내가 좋아? 사실 거의 구별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중모음, 저모음으로 구별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중모음 기준으로 말한다면 약간 입을 중간만 벌리면 되겠죠? 내가 좋아? 내가 해? 내가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어이에되고요. 대신에 아이를 나타내는 네를 좀 더 입을 크게 벌리기로 했죠. 저모음이니까. 내가 할게. 내가 멋있어. 내가 잘해. 이렇게 말하는 건 아이의 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당연히 엄청 구별이 안 되죠. 표로 외우면 아는 거예요. 중모음이구나, 저모음이구나 라고 말이죠. 대신 우리 국어에서는 너가 그러면 안 되죠. 너가라는 말은 없는데 내가라고 해야지만 발음상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이런 말이 만들어졌어요. 너는은 있어요. 너는. 너는이라는 건 가능한데요. 너가 나. 네가 좋아. 네가. 이런 말은 절대 안 돼. 구호체에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어이의 개와 아이의 개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어이에게는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어이에게는 중모음. 입을 조금만. 크랩. 개. 꽃게. 할 때는 어이의 개. 대신에 멍멍의 개. 할 때는 입을 더 크게 벌려라. 이렇게 해서 저모음이 되더라는 거죠. 자, 별을 어떻게 외우느냐. 누구랑 외우느냐. 언제 외우느냐. 이게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4강에서 저랑 같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제가 목이 쉬어라고 막 기침이 한 날도 나올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외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단모음은. 이에, 의와, 우오, 위외. 기준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혀, 혀, 입술이라는 기준으로. 그래서 이 빈칸 보이잖아요. 이 빈칸만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포스트잇, 붙임 쪽지에다가 써놓기만 해도 칸만 만들어 놓아도 와, 이거 다 보여. 처음에는 이게 뭔지 하나도 몰랐는데 소리나는 위치, 소리내는 방법. 혀, 혀, 입술. 혀의 높낮이, 혀의 앞뒤, 입술 모양. 됐죠? 다시 한 번 자음 기준으로 말한다면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입술, 혀 끝, 거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소리. 한차까지 가라고 했어요.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그리고 후두음까지 왔습니다.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 파파찰찰, 파파찰찰이 안에 교집합이 여기에 있다는 건 말이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까지. 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까지. 여전히 고, 중, 저. 그리고 전설, 후설, 평순, 원순, 평순, 원순이지만 무조건 10개 외우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어떻게? 이, 에, 에, 턱 내리고, 으, 어, 아, 턱 내리고, 우, 오, 그리고 위, 외라고 하면. 이게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기술들이 조금 다르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 진짜 외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한 번만. 더 여러분이 천천히 백지에다 써보시면 완벽한 암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4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4강의 타이틀은 의문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말소리, 의문론이었고요. 그 중에서 의문의 개념, 소리의 최소단, 분절의문과 비분절의문 또는 초분절의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제일 중요한 자음책에 외웠습니다. 모음책에 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문까지 일단 이 4강으로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5강에는 의문의 변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수능 문제를 비롯하여 공무원 시험 또 우리 군무원 시험까지 계속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도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 4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쓰였습니다.